너무 작아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저 위쪽이 카메라고 밑에는 뭐 없어요. 그냥 우리 보는 화면만 있는 거니까. 지금 거울 찍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저번에 선생님 만났을 때보다 또 한 45kg 빠졌으니까. 10개월 달에 내가 빨리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목이 없어지셨다가 생기셨는데. 너무 솔직했나요? 그게 뭐야. 10월까지는 제가 얘기 많이 안 들었는데. 괜찮네, 괜찮네 하다가 하는데. 11월 되니까 조금 평가로 가거든요. 그때 어깨도 올라갔었거든요. 어깨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운동은 제가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필라테스틱을 하시는데. 가야금도 하시던데? 가야금도 하시던데. 네. 한 번 해본 건데. 아, 그거 가야지 하는데 지금. 한 번 가두고 싶은데. 무슨 만능이에요? 뭐 피아노도 하시고. 가야금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하나 터질 줄 알았는데 하나 많아요. 각을 노리는데. 뭐 하나 터져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워. 그냥 한 그 뭐죠? 네. 그 주간인 성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네. 뭔가 더 재밌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쪽 가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누구야. 맨날 아르바이트 하는 게 누구죠? 그 혼자 나와가지고. 아나운서 출신이 되게 잘나가는 거. 누구지? 누구지?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날은 여기 가서 알바하고. 붕어빵 장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되게 일명한데.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뭐나요? 하하? 지워야 되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다 못하면 되죠. 시간 많은데. 하하하하. 얘기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아유. 발을 이제 걸어주시고요. 네. 자. 사다리 아래쪽 한 칸만 더 아래쪽 잡을게요. 그렇죠. 어 귀여운 티 입고 오셨네요. 자 그대로. 맨날 잔 거야. 어? 맨날 잔 거야. 자 엉덩이 뒤로 쭉 보내시고요. 자 마시고 올라오셨다가. 자 내쉬면서. 자 가슴을 바닥 쪽으로 꾹 이렇게 누르실게요. 자 그리고 꼬리빨을 툭 던진다 생각할게요. 다시 마시고 올라왔다가. 네. 안 미끄러집니다. 내쉬고. 자 쭉. 오 팔 근육도 생기셨어요. 마시고. 뭐라 그러지? 요새 본 거 좀. 영상을 보면. 네. 몸선이 좀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시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네. 자 후. 선생님이 노력하신 거죠 뭐. 다시 마시고. 자 다섯. 자 후. 마시고. 여섯. 자 쭉 밀어내셨다가. 마시고. 자 일곱. 쭉 밀어내시고. 마시고. 여덟. 쭉 밀어냈다가. 다시 마시고. 자 아홉. 자 이렇게. 푹. 빼주세요. 자. 회원님이 내쉬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툭. 그냥. 몸을 매달린다 생각할게요. 그렇죠. 여기서 왼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시고. 오른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실게요. 셋. 후. 넷. 다섯. 자. 후. 여섯. 자. 후. 일곱. 쭉 밀어내셨다. 여덟. 쭉. 아홉. 아홉. 열. 후.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생각났어요. 왜요? 장성규 워컴이었어요. 장성. 장성. 아 남자 아나운서. 나는 여자 아나운서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누구지? 방금. 방금. 두 번을 11점. 운동에 집중하세요. 운동에 집중. 자. 네. 빠른 잡아주시고. 여기 잡아요? 네. 두 손으로 잡을 건데. 자. 엉덩이 뒤로 보내시고 손을 쭉 밀어내실게요. 그렇죠. 자.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자. 내쉬면서. 자. 손끝을 더 멀리 보낼게요. 그렇죠. 오. 많이 휘연해지셨다. 자. 마시고. 세. 자. 쭉 밀어내시고. 마시고. 네. 자. 쭉 밀어내시고. 마시고. 자. 다섯. 어깨 끌어내리고 쭉. 마시고요. 여섯. 마시고. 일곱. 여덟. 여덟. 마시고. 아홉. 손바닥 붙여볼까요? 자. 한 번 더. 마시고. 열. 내쉬고. 후.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자. 이씨. 여기 앉아보실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거기 말고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자. 네. 어떻게 왔냐면. 자. 이렇게. 네. 네. 거기 앉으실게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아유 웃기셔. 자. 조금만 더 뒤로 오실게요. 뒤로 올게요. 네. 자. 이빨을 잡아주실게요. 자. 그대로 두 손은. 발을 밀어내면서. 이 허벅지 안쪽. 내정근 쭉. 자. 마시고 올라왔다가. 내쉬고. 머리 피셨어요. 아니요. 아 물려가지고. 아니 머리가 타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버렸는데. 어 머리가 타. 머리 뒷뜬는 버릇이. 아유 그럼 안되죠. 마시고. 네. 머리 다 상해요. 마시고. 다섯. 무슨 스트레스요. 뭐 이거죠. 아유 여섯. 쭉 마시고. 일곱. MBTI 어떻게 되세요. 저의 스티커. 에이 에이. ESTP.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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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P. 맞죠? 근데 E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요새 E인 것 같은 것. E 같기도 한데. 자. 마시고. 카메라가 꺼지면 다시 아닌 것 같아요. 여덟. 자. 마시고. 아홉. 호흡. 호흡. 후. 자. 한 번 더. 내쉬고. 열어서. 자. 조금 더 유지. 하나. 둘. 자. 길게 호흡하시고. 한 번 더. 후. 자. 돌아오시고. 이제 두 다리를 뻗어주실게요. 자.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두 손은 발을 잡아주실게요. 그대로 두 손으로 발을 쭉 밀어내실 거예요. 호흡하시고. 마시고 돌아왔다가. 자. 둘. 지금 집 갔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어. 오늘은. 제가 있었던 걸 숨길게요. 어. 네. 마시고. 셋. 근처 좀 갔다가 갈 것 같아서. 아. 자. 마시고. 넷. 마시고. 자. 다섯. 어디서. 괴물 소리가. 자. 쭉.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쭉. 밀어낼게요. 마시고. 내쉬고. 쭉 밀어내서 조금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호흡하시고. 후. 한 번 더. 후. 돌아오실게요. 자. 이제 반대발. 보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자. 하자. 제가 놀 수 없어요. 자. 두 손을. 열심히 봐드려야죠. 자. 하나. 자. 쭉. 마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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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밀어내셨다가. 셋. 쭉 밀어내시고. 마시고. 넷. 마시고. 여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자. 일곱. 마시고. 여덟. 자. 한 번만 더. 쭉 유지하신 상태에서 호흡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이제. 여기로 오실게요. 네. 벌써 힘들면 안 됩니다. 워밍업인데. 네. 에이. 엄짤 부리지 마세요. 네. 네. 에이. 이 정도 이제 운동하셨으면 이 정도는 껌이죠. 네. 에이. 자. 여기로 오실게요.